예, 여러분 좋으시죠?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분위기가 무신무신 나는 이 음악을 들을 때면 아, 정말 또 한 주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Y10라디오의 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그리고 휴먼 앤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언제나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채널,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라디오가 중요한데, 이 라디오가 왜 중요하냐. 라디오가, 이게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지상판 뉴스정면 채널은 뭘까요? YTN. YTN이요. YTN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YTN TV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지상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유일의 지상판 뉴스정면 채널은 YTN, TV, 라디오 통틀어서 뉴스정면 채널은 지상판 뉴스정면 채널은 YTN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시고, 이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만드셔야 되는 이런 무거운 책물을 갖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심피디 표정이 자제해달라는 표정인데, 아, 예. 전혀 안 이랬는데요. 더 아래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 이제 진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낮에는 더워요. 아니, 낮에는 더운데 습하지는 않잖아요. 네, 너무 더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네, 아니, 그게 습하지 않으니까 그늘에 들어가는 낮에 시원, 그늘만 들어가는 낮에 시원. 지난주까지는 너무 습했어요. 맞아요. 아니, 차에서 내리면 막 안경이 김 끼고 두 분은 안경을 안 끼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안경에 김이 끼십니다만, 그래도 이게 가을이 왔다는 거. 가을이 오면 이 낭만과 또 감성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오면, 이문세. 가을이 오면, 이거. 또 패티 김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배려해가지고. 자, 그러면 승자부터 해야죠. 자, 배종찬 소장님. 승자입니다. 자, 이 사람.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음악을 하나 깔아줘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자체에도 깔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손흥민입니다. 아, 또. 소니. 또, 또 축구. 나 축구를 좋아하시나 봐. 아니, 근데 저는. 아, 일단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속 있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3분의 1만 계시고 3분의 2는 유럽이나 미국에 계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좀 한국에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1승이라도 했다면 지금까지 이제 5게임 했나요? 그래서 이제 1승이라도 했다면은 그런 비난과 빈축은 안 살 텐데 워낙 클린스만 하면 대단한 선수거든요. 이른바 영국의 리네크 또 한국의 간판 스타인 차범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선수가 이제 독일의 클린스만. 차범근,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클린스만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죠. 클린스만은 메시나 호나우드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이제 보면 클린스만의 플레이는 대체로 센트링을 해주면 살짝 돌아서면서 약간 얄밉게, 얄밉게 탁 하고 차 넣는 게 이제 클린스만의 특징인데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선수 쉽지 않거든요. 그럼 좀 성실하게 더 지도와 기술과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웨일즈전에 4-4 포메이션도 좀 아쉬웠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조금 끌어올리고 조규성을 밑에 내려서 또 센트링을 할 때는 조규성의 머리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유스팅의 상당 부분은 또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냈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한 일주일여 전에 번리전에서 참 몸이 정말 번리했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3골을 넣었는데 5대1을 오겠습니다. 좀 그런 탄력을 좀 제대로 살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러다 이제 지금 항선홍 선수가 23세 미만 또 축구팀인데 카타라한테 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축구팀이 자꾸만 패하고 있어서 클린스만이 좀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근태거든요. 근태. 근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또 출퇴근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저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모르세요? 미담제조회는 거예요? 청년가장이래요. 청년가장이요? 청년가장이요? 혼자 있는 국가대표를. 이게 좀 저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생각. 아니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이 직전 감독이 파울러 뭐죠? 직전 감독이. 벤투 감독. 벤투 감독. 제시장 감독이 국가대표는 벤투였죠. 벤투 감독은 우리나라에 계속 계속 살았잖아요. 그렇죠. 고향 쪽에 사셨을 거예요. 고향이에요.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네요. 고향은 포르투갈입니다.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도 초반에는 살짝 불성실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K리그 경기를 열심히 보면서 선수들도 발굴을 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클렌스만 감독은 워낙 기대감이 컸거든요. 또 일본 국가대표팀도 맡았었을걸요. 중국인가요? 일본을 한번 맡았었을 거예요. 중국일 거예요? 중국. 중국인가요? 충충이라는 팀을 맡았었죠. 충충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축구가 보면 전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전략을 대부분은 다 감독에게 다 위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다 감독의 고유 권한이어서. 축구 모든 스포츠에서 감독은 절대적인 관여해가지고. 절대적인데 축구는 더 그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은영 소장의 아들이 축구선수 출신이네요. 축구선수 출신인데. 그래서 저도 조금 옆에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이 감독의 특히 선수 운영 전략 있잖아요. 이거는 다 말이 100이면 100가지의 말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히 고유 권한인데 이번에 보면 이 맴퍼의 뭐랄까 화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사사히 포메이션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김민재 선수는 잘했어요. 그래도 지금. 아니 그 새벽에인 걸 봤어요? 제가 또 이게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내가 이거 물어보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오펜하이머 막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 그 영화를 봤구나. 안 보고서도 저렇게.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실감나게 안 보고서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김민재 선수는 지금 축구를 매해 매년 제일 잘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 발롱도르 상입니다. 지금 수비수로는 30명 후보자에 발롱도르 상 후보자에 올라 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의 수비는 탄탄한데 아쉬운 게 이게 메커니즘이 이제 미드필드에서 공을 좀 올려주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전술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좀 성실함. 제가 항상 우리과 학생들한테도 사람이 성실함은 언젠가 인정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런 근태라고 지금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좀 그런 거를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잘할 때는 직장생활도 그렇고 잘할 때는 근태 안 따집니다. 이 히피토스. 인코리아 쭈보라는. 일찍 안 나와도 돼.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사장님께서. 그런데 좀 뭔가 성과가 안 나온다. 출퇴근이 왜 그래. 그게 근태를 또 지적받게 되거든요. 클린스만 감독도 잘했으면 되는데 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체류일수가 어떠냐.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연전연승했으면 이럴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 축구의 흐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유럽에 가서. 차분근 감독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히리베 디히 뭐 이러겠죠. 그런데 지금 또 감독, 코치는 차두리예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아니,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수들 간에 합의 잘 맞는 선수도 있고 같은 대표를 하더라도 그게 있더라고요. 축구가.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두리 들어간 거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조화시키는 게 감독의 또 중요한 책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하시는 분 있죠. 네, 네. 영국의. 콜린벨이라는 감독. 콜린벨 감독이세요. 네. 그분은 한국말을 좀 하시잖아요. 굉장한 노력과. 저는 그분 이렇게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장님은 우리 배 소장님을 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슬슬 지금 분야를 이 스포츠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누구 데뷔를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슬슬 돌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기영루 선배님도 지금 들으실 텐데. 네, 네. 스포츠 또 평론계.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 기영루 기자께서 고정패너로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때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손옥민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게 항상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게 스포츠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배종찬 소장도 항상 주변의 패널들과 이렇게 조화, 협력. 그렇게 느끼세요, 지금? 네. 그리고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포지셔닝이 굉장히, 가변성이 아주 좋아요. 가변성. 저는 이은영 소장. 그렇게 중요해요. 가변성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가변성이라는 게 저를 수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소장님 승자. 저는 아까 근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전현희 의원을 꼽았어요. 거의 또 연결되네요. 네, 연결은 됩니다. 이분이 근태 문제 때문에. 전 의원. 네, 전 의원이고 전 위원장. 네, 이분이 지금 권익위에 계셨었는데 권익위 안에서 감사원의 근태라든지 13가지 어떤 제보 받은 거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았었는데 결국 결론은 13개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10개는 불문이고 3개는 주의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권익위도 압수수색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도대체 이게 만들어놨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냐. 너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한 번 또 기각당했었어요. 압수수색이.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의 어떤 견제 기능을 갖는 그런 기구로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사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또 이 숫자 너무 적어요. 검사의 숫자 자체가 여기 50여 명밖에 안 되고 지금 검찰 조직은 한 2,200여 명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전현희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40여 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이 먼저 9개월 동안 먼저 조사를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받은 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 상권분립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균형과 견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완전히 지금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와 검찰과의 어떤 경쟁적인 관계도 이번 사건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전현희 위원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현영 소장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는 뭐가 잘 됐는지 또는 뭐가 또 제대로 적용이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뭔가 이제 자퇴를 들이댈 때 그러니까 업무나 또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만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뭐 이런 거거든요. 법인카드 왜 이렇게 사용했어. 뭐 왜 점심이 짜장면이 열 그릇이야. 또는 뭐 이제 근대해가지고 왜 출근을 10시에 했어. 오후 4시에 퇴근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분명하게 자퇴를 들이대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지금 이제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은 맞아. 그런데 젊은 층은 요새 유연 근무제가 많이 보편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출근을 하면 8시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근태 이야기하면 꼰대처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날수 그러니까 한국 체류가 60몇 일이나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다르긴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새 클린스만 가면 내가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떤 부분을 잘 케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이제 요게 이제 다음 저희 주제들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그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근태 같은 그런 문제보다는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보자와 증인을 한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이야기도 이런 부분 요새 이제 그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팩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사부에서 그냥 얘기를 쭉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패자. 우리 발 소장님. 네. 저는 신학님 전 언론 노조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희대의 공작이다. 선거 공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제가 여기서 의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주당은 전혀 상관이 없다. 왜 그걸 마치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느냐. 이런 공방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신학님 전 언론 노조 위원장 14시간 동안에 검찰 수사를 받고 돌아갔지만 이해를 하려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두 번이나 언론 노조 위원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뭐 거의 대표 자격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한국일보에 입사를 했었다고 그랬고 그 뒤에 뭐 미디어 언어라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만큼 또 기자들의 신뢰가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김만배를 인터뷰한 것이 2021년 9월. 그러면 대선도 전이거든요. 그러면 한참 이것이 이제 김만배가 하천대유 대회주주인 김만배가 구속 집행 만료가 돼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전혀 자기는 몰랐다. 녹음하는 것을 몰랐다. 녹음이 되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2분간을 녹음한 것을 뉴스타파에 넘겨준 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언론 노조 위원장을 할 정도면 전후 관계 내용 확인을 좀 해본다. 아니면 정작 인터뷰를 한 김만배에게 이거 보도될 수도 있으니까 보도가 되도록 뉴스타파 쪽에 전달을 한다든지. 그게 저는 상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적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인터뷰를 해 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녹음한 것조차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대선 직전 3일 전에 뉴스타파에 건네준 정황은 뭘까. 이것도 이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일 전에 건네준 거예요. 5일 주에는 건네준 거죠. 3일 전에 보도가 된 거예요. 좌가 날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높은 예술 가치 때문에 책 3권을 넘겨주고 그 책의 예술 가치로. 많은 필자들의 이루죠.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돈거래가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게 인터뷰랑 연관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만배 씨도 그렇고 신학림 전 위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수긍할 사람들이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 적어도 언론 노조 위원장까지 여김을 한 인물이라면 굉장히 저는 이거는 여러모로 그냥 본인의 삶에 대한 부분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평가의 잣대 위에 올라갔고. 또 언론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심대한 영향과 타격을 준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패자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신학림 전 위원장 관련 건도 녹취록이고. 요새는 녹취록이 많아요. 녹취록이 너무 많이 터져서.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권 관계자와의 녹취록도 상당히 지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또 해병대 박정은 대령도 지금 녹취록이 과연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녹취록을 저는 패자로 갖고 왔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요새 언론의 환경 자체가 1인 미디어까지 있다 보니까 탐사 콘텐츠에 대한 갈구랄까 이런 게 되게 많고. 그 속에서 속보 경쟁 플러스 좀 더 새로운 거를 전달을 해서 뭔가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한 번 더 녹취록에 대한 걸 한 번 더 취재를 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보도할 때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언론도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어떤 적정한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게 탁 터지면은. 특히 이번에 그 대통령 녹취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발언이 왜 저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는 게 이번 대통령 녹취록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행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면서 더 큰 실망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녹취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당사자 어떤 발언 우리 둘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녹음을 해서 제가 그걸 공개하는 거는 아마 통신비밀보법 위반은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것에 3자가 공개를 하면 그거 법적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면 요새는 뭐 웬만하면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녹취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부당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왔을 때 그걸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녹취를 하고 그 녹취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과 평가도 이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그 내용이 어떤 관련된 거냐. 또 실제 이제 그 시점인 것인데 대선 3일 전에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은 전체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뉴스를 이해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발끈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사형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건 좀 너무나. 그러니까요. 우아같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정도로 번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핵심은 이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이 인터뷰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수사와 그 관계자들이 관계자와 윤석열 당시의 중수 이과장이 관련이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과의 연관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때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따져서 그 관련성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번졌냐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이제 비화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당시 이제 대선 전국에서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다.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서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커피예요. 그 커피를 윤석열 검사가 타줬느냐. 뭐 박모 검사가 타줬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원이 타줬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타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그건 좀 그렇게 크게 보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고 핵심도 아니라는 건 맞는데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은 뭐냐면 핵심 본질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맥락을 다 짜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커피를 타줬어?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딱 느끼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석열 검사일 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72분을 그 당시에도 뉴스타파가 다 공개를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그것을 인용 보도한 다른 방송사까지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래서 그때 이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지 않겠다. 이거는 진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사후 조사. 아무도 그거 확신은 못하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더군다나 이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인지 여부 인지 여부 그 사람들 간의 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획된 인터뷰냐. 그래서 이거를 속이려고 했던 거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3일 전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정보를 좀 스스로 알아서 차단을 하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내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중요하게 그거를 가지고 기준을 잣대로 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여러 가지 녹취록 사안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걸 왜 녹음을 할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한번 이거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이런 녹취록의 제보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는 무조건 보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언론사가 이거를 기획을 한다거나 이걸 짝익기를 한다거나 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언론의 기능 자체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 그 뉴스타파도 자연스러운 인터뷰였다. 이게 기획된 짝익기한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아까 이소장님이 젊은 사람들을 녹취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녹취를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이라고. 선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유권자들이 뭔가 깊숙한 법률적인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커피라는 것은 굉장히 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TV 토론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 다 주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참고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이제 무당층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한 정파가 정파성이 없는 유권자들이 언제 내가 투표하러 갈 때 언제 누구한테 찍어 누구를 찍어야지 어떤 정당 후보를 찍어야지 언제 결정하냐. 보통 3일 전이라고 말이죠. 투표를 가까이서. 보통 투표율이 심지어 있잖아요. 무당층이 한 40% 정도는 당일 가서 투표장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 캠페인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거티브 캠페인은 보통 막 치열해지는 게 2주 전부터 치열해지거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죠. 2주 전부터 치열해지는 이유도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뭐 이게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이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학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진짜 좀 사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당신 그 영향을. 그런데 이 이슈가 결코 간단한. 라디오 청취 조사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게 관심 있으시군요. 아니 지금 여기서 조사 때도 아닌데요. 아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선 같은 게 있으면 학계에 논문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선거와의 비교 연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나와요. 아예 학계에. 나오긴 나와요. 너무 조금 나와요. 너무 조금 나오고.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쏟아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이슈가 저는 총선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특별수사팀을 꾸른 게 강남 학원 관련된 수사 말고는 이게 이제 또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이라서 이게 게다가 이제 방송사, 언론사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뭐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아웃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거 총선 이슈로 가면 이것도 이제 적입니다. 국면 전환한다. 이슈로 이슈로 덥는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총선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제가 보다 그 사이에 또 큰 거 터질 수 있어요. 터집니다. 터져요. 자, 이소장님. 저는 승부처, 승부처. 승부처는 강서구청장 지금 보궐선거고를 꼽았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두 개가 있는데 거의 지금 초박빙 0.1% 이내의 격차로 지금 초박빙 상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뷰인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 1004명 조사했고 8월 28일에서 29일 사이 조사한 건데요.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이 좀 있게 나왔고 김태우 지금 전 구청장 이분은 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상승폭이 별로 없다. 인지도를 감안해서 놓고 보면 진 후보는 인지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진교훈 후보에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보궐선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관련된 건 저는 30, 40대 투표율을 50대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는 100% 다 투표할 걸 전제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굳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반드시 투표적인데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왜? 보궐선거에는.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 이 지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체로 60대, 70대 이상은 투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적극적으로 보궐선거의 투표의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가야 되고 또 투표소까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동시에 먹어야 되는 이제 30대. 아니, 더군요는 이제 퇴근하고 가야 돼요. 30대, 40대, 50대의 경우. 특히 이제 30대, 40대, 30대 후반과 40대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추세로 본다면 또 특성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30대, 40대, 20대는 투표 많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30대, 40대, 50대 초반에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확실시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 그 부분이 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권 성향의 후보가 두 사람 나오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이 뭐냐 하면 이 보궐선거 경선으로 치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원래 강서병 지금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이 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태우 전 구청장과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됩니다. 당에서 이제 교통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 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교통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투표율로 얘기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궐선거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전문가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권 표심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가 10명 나왔는데 이걸 다시 이제 지금 합치는 과정을 하는 동안에 이쪽은 표심이 갈라지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배 소장님 승부처. 저는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 소환 조사 받죠. 대북선거 관련해서 단식 와중에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계속해서 진술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이후에 검찰의 행보가 구속영장 실질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해기 중에 국회로 가는지 여부. 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합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북선거만 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또 두 번째 옥중 편지로 지난번에 검찰에 대북선거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기소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으니까 백현동권하고 병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단 오늘 누워계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한대요. 지금 9일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만 받겠다라고 하고 서면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검찰은 150쪽의 질문지를 지금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사가 몇 시에 끝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단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움직이면서 단식을 했잖아요. 일정 소환. 이러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대요. 이정현 과거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할 때 활동하면서 했는데 이정현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자기 일주일 단식하니까 병원 갔는데 내 장기 부분에 괴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 건강하게 좀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윤형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